로운아아! 어디 가고자 로운아 우리 어디 가는 길이에요? 이러이러 나 조교 私は愛しない いろいろなセンサー あなたは疲れる 子供のふりして腹っぱで 仕事を忘れて遊んだの だんだん見えなくなってくる だんだん描けなくなってくる 私は愛しない 友人ね 家族 家族 今日が乗る飛行機 32100年 旅行は3年間だった 家族が多く歩いている コロナの旅行は 旅行が変わって 3年間で 初の旅行に コロナの旅行に行きました コロナの旅行は 家族の旅行は 6度に行きました ちょっと熟した場所 日本語は無理だけど 久々に旅行に行きました コロナの旅行は コロナの旅行に行きました ロニも 寂寂寂寂寝 ッハッハッハッハッハッハッ 入っす! 旅行に行って 今の旅行は 時々です トッカイイス教育も スタートはいっす! 休息しよう 高遠! 少し叫ばかいそう 今ここは 約席へ行きました 今後ろに行きたい 若いは 前痛い 乗ってくる 僕は 耳の外に取り付けた 乗ってくる 空の旅行は 美日だ スタートは 가슴 덜리아 챙겼어요. 노은아 봐봐. 민아, 민아. 어? 민아야, 민아. 진짜 미쁘다. 노은아 너 민아이네. 엄마 혼자 안 돼 있어? 엄마 혼자 있어야 돼. 여행 가는구나. 여행인가요? 딸래 집 가, 딸래. 아, 후쿠오카에 살아요? 응. 딸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안 좋으세요? 같이 앉아서? 아니, 아니. 이 비행기는 어디로 가는 비행기야? 저거는 방콕으로 가는 비행기야. 방콕. 태국에 있는 방콕. 펜코 가보자. 우리도 태국 방콕 가보자고? 그래, 가보자. 저 비행기 타고 가보자. 막붙게. 하이킹. 손님 여러분. 북구옥과 국제공각에 도착했습니다. 오. 네. 빨리 가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로은이 보러 오신 거예요? 아, 일부러 오신 거예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 사진, 사진. 오, 그룹. 이쁜 집 브이~~ 로운이를 일부러 공항에서 3시간이나 기다리셨대요 너무 고마워 이쁜입니다 지하철은 언제 와? 조금 더 기다려달래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나는 더 상상 너 인사해자 이모들한테 urate triste 트레이저 메이크업 로나 로나 같이 같이 우와 로나 하카타에 도착했어 도쿄하카 여기 대박이다 저는 지금 선물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무슨 선물이야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가밍중이에요 트리 좀 찍어봐요 여기 봐봐요 트리요 무지개 트리있다 거기 아니잖아요 뒤로 돌려서 옳지 트리 트리가 알칼했어 감사하죠 이게 트리에요 상상적이에요 우와 예뻐요 우선은 저희의 선물을 받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본 일본이에요 이제 비행기 타고 일본 보안에 도착해가지고 나가서 이제 일본으로 갔어요 지하철 타고 이쪽에 도착했고요 여러분 할 말이 있는데 여러분은 마트가 어떻게 생길 것 같아요? 응 일본아 이거 봐 이건 뭐야? 당고 아 당고 내가 편의점을 사왔어 냉슈 맛있어 냉슈 맛있어? 나도 써가지고 아 진짜 안녕하세요 아빠는 맥주를 먹고 있습니다 아 되게 분위기가 좋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 진짜 분위기 좋네요 일본어를 말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니찌와 맞나요? 고니찌와 고니찌와 곤방와 일단 뭐였지? 아침 인사도 따로 있대 고니찌와 아침에 마신대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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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아끼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으흐흐흐흫 으흐흐흫 하핳흐흐흐흨 으흐흐흐흐흐흐흫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해 으흐흐흐흫 으흐흐흐흐흐흫 하하하하 땡큐 고마워요 이거 다 발음다 아 하하하 보니 원투스뉵 직사 아빠 숙소 도착했습니다 근데 놀이방이 하나도 없다 아빠랑 노는게 놀이방이지 바다 못 노려도 된다 하더라고 지금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온건데 아이 키운 집은 혹시 이런게 난거같아요 이제 로우니를 너무 늦게 도착해가지고 벌써 10시, 10시 다 돼가네요 로우니는 씻기고 저희도 일찍 자고 설정을 내일부터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 아 맛있었어 나도 대박 진짜 엄청 신기하다 잘생각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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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